이번 시간은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준비했어요. 또 무슨 질문인데? 내 자녀가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해서 꼭 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사주를 보고 얘는 결혼을 늦게 해야지 좋다. 일찍 하면 100년을 못 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근데 지금 딱 보면 홍기는 보통 늦게 결혼들을 해요. 그러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내 자녀들은 이쁘고 잘생기고 이러는데 결혼은 홍기가 늦어지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진짜 많지. 제일 걱정이 자녀들의 혼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일찍이 또 결혼해서 100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주로 혼인이 맥히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뭐 한 뭐 서른 이 사람 사주가 그 집 자녀가 서른세 서른다섯 살에 혼인을 해야지 좋은 사주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한창 홍기가 막 있었다가 그 홍기를 놓쳐버렸어요.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이 사람을 혼인을 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해갖고 막 근디려난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디려놓고 혼사를 못 해버린 거야. 깨져버린 거야. 그러면은 애들을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고르게 되면은 이제 40살이 넘어가요. 40살, 41살. 그 다음에 그 몇 년 동안의 공백기간에 좋은 인연이 나와도 이상하게 자꾸 그 혼사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탈이 있다 이거. 거기서 이제 봐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혼인 문을 열어야 되겠다. 뭐 조상에서 틀면 튼다. 그럼 먼저 그 인연이 됐던 사람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애기 껴가지고서는 사과 껴서 이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 풀든 어떤 등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 두신 분들이 나이가 그래도 자녀가 늦게 결혼해도 60세 넘고 67세, 68세 되시는 분들은 기껏 나이 먹어봤자 40살이고 이러거든. 근데 이렇게 80이 넘으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결혼을 못해서 막 이런 상담이 많이 와요. 그럼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또 결혼 못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잘 이제 혼사가 이루어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부모님들이 둘이 당사자는 좋은데 부모님들이 이제 뭐 내 맘에 안 든다 해서 그 결혼을 못하게끔 이제 그거를 중단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제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그 사람하고 나는 좋은데 결혼을 못하게끔 한다 해갖고 좀 요렇게 부모한테 옹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누가 중매를 해도 자기 마음이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혼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 그때 시킬 걸. 그때 반달이 됐습니다. 그럼 그거를 원망을 하면서 자제분들이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들이대도 엄마 눈에 맞는 사람 없으니까 나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총각으로 늘고 죽을 겁니다. 이런 데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사람은 이제 혼이 문이 열리면 돼서 혼이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남끼리 만나서 다 내 마음에 꼭 드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단 내 사람이 되면은 또 사랑받는 것은 서로가 하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들 가지신 분들 딸 가지신 분들 그냥 뭐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 딸처럼 생각하시고 지금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아들 딸들하고 그냥 잘만 살면 돼 그냥. 부모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은 뭐 큰 자세가 부모하고 살아야지 되고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재금 낳아서 너네도 훌륭하라. 그거는 옛날 얘기야. 지금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따라서 아들만 편하고 좋다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소군 상하증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 가지신 분들 자식은 품안의 자식이거든. 어렸을 적에나 부모가 얘기나 말을 듣지만 머리가 크고 그러면 그러질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뭐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정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둘이 부부 결실을 맺게끔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띠를 가지고 많이 주관들을 하시는데 띠를 보면은 용띠하고 돼지따나 너넨 둘이 살아면 원진에 상충이 꼈다. 둘이는 못 산다 이러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꼭 그거보다도 둘이만 진짜 좋고 큰 저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뭐 충살이고 뭐고 예방으로 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둘이 선남선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젊은 층들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게끔 하나의 우리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고 보조해요. 그렇게 해서 주면은 뭐 자제분들과 나 혼인 막힐 일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일이 빨리 사람들 서딸이나 뭐 12월, 1월 생일들은 혼인들을 좀 늦게 해요. 늦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늦다리에서 다 결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혼인문을 열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독신으로 살아라는 사주는요. 팔자에 타고났어요. 아무리 갖다 어느 누구를 갖다 해도 독신으로 살사는 꼭 독신으로 살아요. 그러나 웬만하면 가정 꾸미고 살 수 있으니까 혼인이 늦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이 신축년이 진짜 61년 만에 내 조상에서 이 업을 닦아주는 해예요. 그래서 인동살이 낀 사람, 결혼 못한 사람, 자손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내 조상을 잘 빌어갖고 조상의 운을 받는 거죠. 만일에 올해 갖다 못하면 또 61년 뒤에 신축년에 받아지대. 그러니까 올해가 또 마지막 저기로 갖다 내 조상에서 받을 수 있는 운도 되고 하니까 내 조상님들한테는 대접을 하고 내 자손들은 운이 열려서 내 가정이 편안하면 좋은 곳이니까 그것 때문에 시행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 두신 분들 결혼 못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이 혼사문은 열릴 수가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왕만신한테 문의주세요. 그리고 결혼 못하신 분들 올 한 해 가기 전에 좋은 인연들 만나서 가정도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왕만신이었습니다.